너는 친구가 없냐? 아빠는? 나 있잖아, 친구. 너. 댓글.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. 너랑 가는 게 제일 재밌어. 친구 만나고 싶다. 너는 이러지.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. 아니면 에리 언니네가. 에리 언니네가 전화해볼까? 에리 언니네 가서 수다 떨어. 여보세요? 언니. 뭐 해? 커피 마셔. 어, 밖에 나왔어? 어. 집에는 언제 가? 커피만 마시고 들어갈 거야? 아, 그럼 그쯤에 나도 갈게. 어, 알았어. 갈 데가 생겼다. 왜 차 형한테 상대를 부러지게 좀 밥을 잘 하는 거야. 뭔 바람 부니까. 악구정동을 갈까? 나 오렌지족 시절에 악구정동 진짜 많이 갔다. 나 알만 정장 타 입고서. 나이트. 호텔 나이트. 아, 지금도 부킹을 하나? 내가 좀 확인해 보고 올게. 너 못 들어갈 수 있어. 나이지 않았나? 썰마 난데. 아, 너무 어리잖아 애들이.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치? 변했어 우리도 사람이. 변하지. 막 그런 거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사는 거지. 나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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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이트. 난 가. 나이트.